지금 저 오늘 종로 나갔다 오면서 세종대로 지나는데 재밌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있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이순신 장군 지키고 있잖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강화문 앞에 어떤 분들은 이거 왜 세종이 여기 있고 이순신 장군이 왜 여기 있느냐 위치가 문제 있다 이런 말들도 하시던데 저는 이게 딱 맞게 잘 보여요 왜냐? 저는 뭘 본 줄 알아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순임금이거든요 세종대왕이 해동요순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순임금 이순신 이름이 뭡니까? 순임금 신하라는 소리예요 순신 딱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 지키고 있는 게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해동순하고 순의 신하 우리나라가 보살나라 될 희망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한테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살들이거든요 보살들이 지켜온 나라예요 이 나라 문명을 만들고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스승의 날에 여러분 스승의 날이 뭔지 아시죠? 세종대왕 생신입니다 세종대왕 생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스승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요 광화문 앞에 누구 동상이 거기 있어요? 세종대왕이요 거기 광화문 앞에 제일 중요한 도로 세종대로요 한글은 써도 써도 더 좋죠?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 지키는 형국이 됐잖아요 이게 의도하고 한 거 아니겠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이제 묘하게 하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소름 돋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잘 될려고 그런 겁니다 구체적 모듈이 실제로 있다는 게 좋아요 유마고사는 허구죠 그런데 세종은 진짜예요 예전에 조선왕조 500년 쓰신 신봉승 씨인가요? 작가분이 조선왕조 500년 다 쓰셨잖아요 시나리오를 그런데 어디 나와서 그랬어요? 세종조를 읽으면 세종은 세인트다 성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청기누설인가요? 저는 재밌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어디서 들은 게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재밌잖아요 해석 재밌죠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이렇게 해석한 데는 없을 겁니다 광화문이란 게 뭐예요? 이름이 또 광화가 빛으로 세종대왕의 모토입니다 광화 빛으로 양심의 빛은 빛으로 이거예요 유교에서 빛은 양심의 빛이에요 다른 빛 없어요 유교에서는 도덕의 빛 양심의 빛으로 화 모든 백성들을 다 군자로 바꿔버리겠다 그럼 그게 보살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불교식으로 말할까요? 보리심의 그 광명한 빛으로 모든 중생들을 보살로 화하게 하겠다가 광화해요 광화문 광화문 갈 때 알고 가셔야 돼요 인위의 지신 새겨져 있는 수도에서 인위의 지신의 그 광명함으로 모든 국민들을 군자로 바꿔버리겠다 문 세종 무 이순신 군 군의 대표 세종 신하의 대표 이순신 군신 재밌죠? 이런 모델이 두 분이나 있는데 왜 안 될 게 있어요? 인위의 지신의 구현자들이 이렇게 두 분이나 딱 동상 버티고 있는데 좀 배우세요 거기 가서 동상이 인물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그건 다 격가지예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 서 있다는 게 중요하고 세종대왕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거에요 임금이 딱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나라의 중심이 거기 있다는 상징 아니에요 그게 광화문의 의미죠 이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요? 넝 됐어요 김용정현 김용정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